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받아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임정부의 정책을 문제삼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광훈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이 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삼아서 전임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름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단체가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져 친 것이다.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신리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데올록이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석대변인 권칠승이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시라며 일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개나발들을 부러져끼고 있는데 아니, 언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반역행위, 이적행위를 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 멋대로 속된 말로 지 꼴린대로 대북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정체불명의 USB를 건네고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고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빼앗고 귀순 어미를 누가 문재인 보고 강제 북송시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 몰래 사실상 간첩질로 해석 대법한 짓들을 해대고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와서 난데없이 왜 통합 개나바를 부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통합 중요한 거 잘 아는 인간들이 문재인 임기 내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적폐청산이니 뭐니 칼춤을 쳐댄 겁니까? 돼도 않는 소리나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 간에 가진 분들,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닌 분들, 그럼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충신이라고 할까요? 애국자라고 할까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비판하는 민주당,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의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주호 부 대변인은 당연한 이야기에 반발하며 정쟁으로 이끄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나쁜 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토록 발끈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문재인과 그 졸개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없는 말 한 겁니까? 발끈하는 꼴을 보니까 이것들이 찔리기는 찔리는 모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문재인과 그 졸개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 여자욕도의 전설, 아니 세계 여자욕도의 전설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지금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악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되었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는 장미란 이직인 줄 몰랐네, 실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는 장미란 교수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뇌까지 챙기며 살기는 어렵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훗날 책임을 지게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외에도 제명인의 마을 회원들은 히틀러의 부역, 장미란 실망스럽다,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장미란 교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글과 댓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굳이 총선을 앞두고 바지 차관에서 윤석열 순장적으로 꼭 해야 하나, 장미란의 이번 선택은 악수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어떤 정권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지같은 정권에서 한자리 하고 싶겠나, 부도독한 정권의 임명직 공무원을 수락하는 건 커리어에 먹칠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장미란 이직 인증, 이런 정부에서 이직 차관이라니, 일제식민지 말기에 친일파로 전향한 사람들 코스를 받나 등의 황당한 소리들을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 친 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장미란 교수의 위상을 고려한 듯이 우선 장미란의 행보를 지켜보자 이번 정권에서 공무원 된 사람은 전부 이직이냐 등 장미란 교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장미란 교수를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장미란 교수는 다들 알다시피 올림픽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라며 이후 용인대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후학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미란 교수는 2013년 공식 은퇴한 뒤 교수직을 맡으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을 뿐 아니라 2012년에 설립한 장미란 재단을 통해서 비인기 종목 선수나 스포츠 꿈나무들을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국가본부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전국의 전몰 순직 군경에 미성년 자녀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미란 교수를 이론과 현장을 다 겸비한 인재라고 평가하며 장미란 교수가 체육 행정을 도맡으면서 우리 체육계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며 굉장히 잘한 인선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미란 교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행정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고 이후 공익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 게다가 인품까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체부 2차관은 대국민 소통과 함께 체육관광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장미란 교수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되도 않는 트집을 잡아내고 있는 것인데 정상적인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장미란 교수 문체부 차관 발탁 인선에 대해서 다들 정말 잘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